3월의 콘서트를 준비하기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요? 3월의 콘서트를 준비하기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주해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콘서트였을 거로 한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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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1승!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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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콘서트에 이벤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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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이게 설명서가 없는데 아 남준이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 남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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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라고? 지민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자 지민씨 지민씨 왜 죄송하실까요? 설명을 해봐 왜 죄송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아!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Save! 시기를 멈추게 너무 cerca 아아! 왜... 심화형이에요? 으bane스! 으 Darkness! 그 나라의 운동을 뛰어가야 되세요? X2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어어... 일찍 메 visualize A 형 여러분, 내가 누면 내가 리플레시 한다면 빼야 해 슬로우림 이건 라스코야 좋아, 라스코 오케이, 킥 라스코 킥 라지보라라 라지보라라 라아 라아라라라 라지보라라 아우 라지보라라 아우 라지보라라 아우 라지보라라라 아우 라지보라라라 뭐지 그니까 킥 넣어도 되죠? 다 보면 안 돼. 다 보면 나처럼 된다고 알겠어? 안 돼, 안 돼. 쉴 거 안 보여. 다 휩쓸러 가는데? 너야! 게임 안 돼? 제이홉 따랑 이 게임이야. 아, 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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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거야? 행복한 내가 우리가 돼서 오늘 밤에 너랑 나랑 밥을 먹고 뭐? 치, 치해! 뭐? 치해! 뭐? 치케 탈라아악! 뭐? 치치가 뭐야? 치키 치키가 뭐야? 아니, 그 DJ가 갑자기 치키 치키 치키. 갑자기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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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치키 치키. 치키 치키. 마침간. 양은심을 번.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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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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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해! 뱅트! 어? 뱅트!! 뱅트! 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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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ty intalibane 라즈발랄라 롯바이슨이야 아 아 아 으 아 으 들잖아 야 아직 사랑을 놓고 있는줄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쎄히 던지지 마 너무 쎄히 던지지 마 맞춘 것도 대박이다 서비아, 이런 말이 좀 부르지 마 너 진짜 못한다 좀 미쳤잖아 너 어디야 너 왜? 너 도전한 거야 나한테? 너 왜? 너 왜? 너 왜? 인어 뭐? 뭐? 아씨 야 와중에 잘 그렸어 야 와중에 겁나 잘 그렸는데? 아 귀여워 아수가 있다 시민아 오오오오 빨리와네 형 어디가요? 나 주러갔어 어헤야야지 빨리 어 남짓이 형 거부하네 와아 진짜 레전드들 싸웁니다 진짜 아까보다 안좋아 남자가 감각이 차이가 나와봐 아 왜 안지지? 진짜 자르면 중인거 같아 지니가 완전 정면 봐봐 안녕히 계세요 나와봐 띠 띠 띠 띠 띠 야 날아가는게 왜이렇게 띠 띠 띠 띠 띠 찌르든거 갈려고? 오! 한입이에요 먹으세요 형님 이거? 아 이거 사라 맛있겠다 잘할 수 없는다 어? 정면이 이랬어요 지민이 이거 과일 올림 불어뜨렸으면 계속 타야 돼요. 아 진짜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추네요. 이게 하이렛이야? 그렇지. 이게 뭐야? 이거는? 깽가리, 깽가리. 이게 깽가리. 이게 열 깽가리. 뭐야 이 큰 강아지는. 너무 잘 다른면 또 술을. 스탑! 스탑, 스탑! 나도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거 같아. 스탑! 스탑! 너 머리 보면 비슷하긴 해, 이제. 잘 구분이 안 되긴 해. 여기 바닥에 두고 가는 게 편애하는 것айт. 신우가 파랑할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파랑할 거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러면 댄스를 주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그 젓가락 올려놓을 때 그랬잖아. 우리도다, 아니. 주영이 형, 고생도 나와나? 응. 주영이 형, 고생도 나와나? 주영이 형, 고생도 나와나? 나한테 뭘 아냐? 맞아, 이들이 임하실 몸도 나올 때 새로운 것들도 나올 때 아, 치지 마라! 뒤들어 봐 봐. 내가 웬만하면 안 훌륭해, 이거는? 이번에는 신인상, 올해의 발표 배우 장동윤, 김새론 씨입니다. 김새론 씨? 저한테 완전 대성매의 올해 성인이 되셨어요. 김새론 씨는 20살 돼서 오, 성리해. 오, 성리해, 성리해. 오, 성리해. 미니해, 성리해. 기분은 성립으로 인정하면 안 돼. 응 우리 밀보드에서 언제 쓸래? 스케줄 끝나고 그럼 뭐 하러? Let's sleep okay okay Let's sleep 이제 말해볼까 엄마! 내 심장이 너무 매다 봐 아니 괜찮아요? 형이 이렇게 숟가락 치고 있어요? 형이 윙크복을 살 수 있어요, 형님? 뭐야, 치웠어? 야, 왜 날 두고 가? 형 차이 없는 건 몰랐다. 형, 뭐세요?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제발 화났어요. 형, 내가 주석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야, 너는 이러면 안 돼, 지민아. 어? 지민아, 너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형한테? 어? 너무 맛있다. 커튼, 눈 마. 도대체, 눈 마.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아, 너는 이러면 안 돼. 도대체, 도대체. 나의 열만. 왜 이렇게 치지? 아니, 안 돼,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